네, 서동구 소장과 함께하는 서동구의 여의봉 시간입니다. 아임주식연구소 MTNW 서동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실 때마다 연일 여의봉을 휘두르면서 종가를 거의 맞춰주고 계시는데 물론 장이 좀 받쳐지면 확 갈 텐데 최근에 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의미 있게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예측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바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늘 일단 예상 종가는 2290포인트로 코스피 시장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그널상에 있어서는 아직은 뭔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은봉 이동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선물 시장과 연동이 되는 코스피 200은 양봉으로 일단은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초가 이상에서 796포인트 이상 803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예상 종가는 80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아직은 캔들상으로는 현재 양봉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시초가 이상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반전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은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빨리 올라갑니다. 코스닥이 지금 8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2300이 심리적으로 금요일 무너졌던 걸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시장 예측해 주셨고요. 섹터별 흐름들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한 2, 30여 분 만에 또 그냥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견주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은 자동차 업종들이었고요. 그리고 연말로 다가갈수록 배당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게임 관련주들도 견주한 이런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한 일부 중국 소비자 관련주 쪽에서도 오름세가 개장 초 이후부터 현재까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도 오름세가 종목별로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흐름들인데요. 반면에 음봉이 예상되는 쪽들은 특히 2차전지 소재 쪽보다는 완성품 쪽들. 그러니까 빅3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또 IT 부품 쪽들. 호가상으로는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음봉에 이러한 캔데들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초가 이상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약세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양봉이 연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요. 태양광 관련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 상당히 오름세가 잘 아침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시면 하락폭도 제한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오름세가 연출됐던 이 시점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거쳤던 이러한 흐름에서 오히려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3만 5천 8백 원 정도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오늘 물론 장중에 전체적으로 3만 6천 2백 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이러한 흐름이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상승의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면서 오늘 시초가 3만 4천 2백 원 이상에서 충분히 마감이 되고 양봉이 잘 연출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린 뉴딜 관련된 수혜주 중의 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하고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요일 오셔서 코스닥 같은 경우 765포인트를 지지해주면서 올라올 걸로 보셨는데 76에서 저점으로 오늘 800선 회복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코스피 쪽으로 중심으로 연말을 가야 될 것인가. 대주주 양도수의 문제도 있고요. 대응 전략 또 관심 섹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1차적으로 766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 자리가 지난 6월 달에 765포인트, 766포인트 이렇게 짧은 쌍봉을 연출했던 고점의 자리였었습니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800이 이탈이 되면서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765포인트 라인을 제시해드렸었는데요. 766포인트에서 반등을 3일째 이어지고 814포인트가 올라왔다는 것은 일단은 의미가 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장에서 가바닥과 짐바닥을 얘기한다면 이러한 짐바닥을 형성해가는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다. 1차적인 766포인트의 가바닥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말이 있죠. 악재는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악재라는 것은 결국은 또 소멸하기의 마련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11월 첫 주, 이번 주에 국내외적인 많은 이벤트가 오히려 해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더 잉태하고 더 혼란스러운 흐름으로 갈 것이냐에 중요한 분기점, 변곡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미 대선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 4일 날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당선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승자가 확정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좀 더 증폭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승자가 빨리 결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바로 이어서 FMC 회의가 한 두 달여 만에 개최됩니다. 사실 9월 중순에 개최되고 나서 10월에 없었고요.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런저런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시장의 비둘비파적인 또는 매파적인 발언들도 했습니다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죠. 과연 이번 FMC 회의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인지의 여부가 전체적으로 위축돼 있는 국내외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문제, 코로나는 결국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요. 화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백신 치료제 위탁 생산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코로나 확산이 너무 계속해서 가속화되다 보니까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등이 경제 봉쇄 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조기에 빨리 해소가 되고 백신 임상과 관련돼서 화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면 이달 말 또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주말, 휴일에 고위 당정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언론에 노출은 안 되고 있는데요. 기재부 쪽에서는 5억 정도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집권 여당,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2년 유예하자. 이래서 이 부분도 주초에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한다는 것. 이러한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뭔가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결국 이와 같은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아직은 좀 더 우리가 확인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구간들이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 코스피 시장도 2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 코스닥도 다시 8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양봉이 잘 연출되는지의 여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변동성이 연출될 때 다만 시장이 무엇인가가 좀 해소가 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섹터와 업종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태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쪽들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진단 키트 쪽이 부각되지 않게 되냐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셀티론이라든가 제1약품처럼 오히려 백신 치료제 위탁 생산업체들 이런 쪽으로도 바이오 쪽들이 좀 구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두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 관련주들과 화학, 자동차 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 전략은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무료 강연회나 채팅방에서 지난주에는 혼돈의 코스닥 얘기를 하셨는데 심지어 뭐하고 주제 얘기하세요? 네, 항상 24시간 여러분들하고 장중회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MTNW 서동구를 검색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면서 고통을 좀 더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여의봉, 아임주식연구소 MTNW MTNW 서동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294, 생각보다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거죠. 2300을 얼마나 빨리 회복해 주느냐. 오늘 간다면 대단한 거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이미 회복한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시장 공감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